어 됐어요. 지미 이 자식. 이런 것을 숨기고 있었네. 왜 아슬 아슬해? 굿맨. 제가 늦은 적이 있나요, 대장님? 잘했네. 어서 여길 탈출하지. 모든 포대, 전방에 화력 집중! 2번 유권해진 가동! 전원, 내 신호에 맞춰 차원 노약 실시! 발진! 대체 무슨 일이야? 몇 년간 저그는 구경도 못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마사라를 공격하지? 마사라뿐만이 아닙니다. 이걸 보십시오. 저그는 총회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두리의 행성까지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수십억 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몇 분 전, 저그가 자취력 연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하느님 맙소세. 방금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저그 군단을 이끄는 것은 다름아닌 칼날 여왕입니다. 돌아올 줄은 알고 있었지만, 왜 돌아온 걸까요? 이 일을 끝내러 왔겠지. 저그가 다음엔 어떻게 공격해올지 모릅니다, 대장님. 기기를 정비하고, 탄약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무기고에서 스완을 만나 확인해보겠네. 스완이라면, 벌써 업그레이드를 준비해놨을 거야. 죄송하지만, 대장님. 저 범죄자가 아직도 한교에서 어슬렁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진정해. 다이커스는 내 오랜 친구야. 저 친구 덕분에, 몇 년 전에 아주 곤란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지. 녀석한테 비절진 거야. 대장님 친구의 전과를 살펴봤더니... 나만큼 화려하지? 맨, 다이커스가 마음만 먹었으면, 난 벌써 죽었을 거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 맨. 저그가 코프룰로 전구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맹스크는 변방 행성을 버리고, 자취령 핵심 행성으로 함대를 돌린 듯하고요. 최악의 상황입니다. 추력함 한 대와 이 정도 지원병으로 저그를 막는 건 어림도 없어. 일단 손 떼고 있자고, 친구.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매비우스 일이나 처리하면서 목돈이나 챙겨도 되잖아. 상황 파악이 안 됩니까, 범죄자 씨? 잠잠해져요? 저그는 우리가 모조리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말게, 맷. 우리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지금 딱히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자금과 병력을 모으면서 때를 기다리자고. 어, 함선 죽이는데. 어디서 이런 날아다니는 성을 구하셨나? 히페리온은 원래 맹스크의 귀함이었어. 맹스크랑 손 끊으면서 슬쩍 빌려온 거지. 좀 구형이긴 하지만 이게 없었으면 벌써 우린 몇 번을 죽었을걸. 이젠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야. 그러고 보니 타이커스, 그 전투복하고 뗄 수 없는 사이입니까? 왜 실내에서... 그러게. 왜, 지퍼라도 고장났나? 그게, 내가 탈옥할 때 도움을 좀 받았는데 말이야. 뭐, 공차는 아니었다 정도로만 말해두지. 빚을 다 갚기 전까진 꼼짝없이 입어야 해. 누구한테 빚을 갚아? 누가 도와줬는데? 누구긴 누구야. 메비오스지. 내가 괜히 그쪽 일 해주는 게 아니라고. 녀석들, 유물이 급하긴 급했나 봐. 그 빚 때문에 괜한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 자네 뒤처리 해주는 건 계약이 없었으니까. 아, 여기 좀 봐. 우리 위대한 대장님께서 돌아오셨다. 하하하하. 아, 그래. 쓰리야, 저놈. 뭐, 괜찮은 거 없어요, 스완? 늘 똑같지, 뭐. 우리 병력을 강화시켜줄까? 병사들한테 새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거 말이죠. 그렇지. 여기 콘솔을 이용해서 기술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 하지만 군대를 굴린다는 게 보통 돈 드는 일이 아니야. 이번엔 자금 좀 있나? 스완, 대간 우리가 좀 궁색하긴 했지만, 이번엔 마사라에서 얻은 유물이 다 해결해 줄 겁니다. 아하, 많이 듣던 소리 같은데. 이번엔 정말이에요. 그래, 그 말도 전에 들었지. 장비 강화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새 장비를 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무기고의 공간도 넉넉하잖아요. 가끔 새 장비 관련된 일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설계도를 얻으면 우리도 생산할 수 있어. 그게 아니면 구걸하거나 빌리거나 굶히는 방법밖에 없지. 장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 합리하다. 군대 장비 관련된 일을 할 수 있어. 공간도 справ Vaccine raison. 명단장的 정는 단지 조 Move! 아하! 특정으로 모두가 좋은 강화에서 도망갔습니다. 아ển하! lang아eline Пока 맷, 현재 상황은 어떻지? 아그리아 행성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그의 공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대장님의 친구 타이커스가 또 유물 회수 임무를 준비했습니다. 장소는 몬리스라는 프로토스 성지입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저그가 아그리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취령은 우리를 버렸어요. 여기는 작은 농업 거주지입니다.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당하고 말 겁니다. 제 목소리가 들린다면 도와주세요. 고조 요청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아그리아 거주지 주민을 대표하는 아리엘 핸슨 박사입니다. 반갑소 박사. 그냥 재미라고 부르시오. 현재 상황은 어떻소? 저그가 행성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거주지는 이제 끝장이에요. 지난 12시간 동안 저희는 가장 가까운 우주공항으로 사람들을 탈출시켰어요. 하지만 저그의 공격이 너무 심해 더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몇 번 간격으로 보내겠어요. 마음 놓으시오, 박사. 거주민들을 우주공항까지 호위해주겠소. 제발 그래주시면 좋겠어요. 저그는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해요. 고속도로를 지켜주신다면 남은 사람들을 탈출시켰습니다. 구워버리죠. 무슨 일이죠? 연료 채웠습니다. 하염 방사병을 좀 보냈네. 이 친구들이 저그를 바싹 구워줄 거야. 자, 해봅시다. 도움비로 만들어주지.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와, 그 앞에. 요리하러 가볼까? 자, 해봅시다. 바싹으로. 정말 와주셨군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건물 제어 권한을 드릴 테니 저희가 탈출하게 도와주세요. 명중 만나리시죠. 대개물이죠. 불에는 불. 건설롱은 준비 완료. 무슨 일이죠? 헉, 깜짝이야. 건설롱은 준비 완료. 자, 주민들이 행성을 탈출할 수 있도록 우주공항까지 안전하게 호위해야 한다. 좋은 일인가요? 종달샛길에서 첫 번째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건설롱은 준비 완료. 뭐, 안전하게 호위해비아야 하는데. 철통 준비 완료. 이번엔 못 살겠지? 출력 준비 완료. 출력 준비 완료. 바살로만 준비 완료. 경고, 전력을 위로시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열쇠. 공급고가 부족합니다. 자, 다음은 누구니? 공급고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공급고가 부족합니다. 공급고가 부족합니다. 경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이번엔 못 쓰겠지. 에잇! 깜짝이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벙커를 지어놨군. 도로를 방하기엔 딱 좋은 자리긴 한데, 왜 다 비어있지? 저그가 쳐들어오자 자취령 부대가 버리고 간 거예요. 여기 사람들에겐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더군요. 안타까운 얘기가 없네. 어쨌든 벙커 위치는 괜찮으니 병력을 배치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소. 흠, 싹 헤워버려. 안 좋은 일인가요? 여기로 가보시겠는데요? 간다고요. 아, 예. 경력을 내리실 겁니까? 기다렸습니다. 아앗!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하아앗! 따로 떠오브. 실시! 무슨일이? 다가가가야 할 거에요. 여기가 빠른 해방을 보면, 독 막을 다 외쳐야 합니다. 나는 게 라인에게 버리고 간다. 어휴, 아니. 그랬을까. 그렇게. 이하아랑은 από 2년이 계속 쏟아진 것 같습니다. 아잇! 여기로 다가가! 그런데 왜 이렇게 놔두면 오십니다. 전국을 부터가 적게 되었습니다. 도움보는 도움보는 것입니다. 도움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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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입니다. 도움보는 사람을 운행합니다. 도움보는 이곳은 도움보는 것입니다. 목표 1, 골고루는 임라던가 탠약을 사용하여 공격받습니다. 이봐 우주공항까지 보통거리가 아니잖아 이걸 무슨 수로 다 지키란 말이야 기동부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거나 벙커를 세워서 놈들의 접근을 막으면 될 거야 어느 쪽이든 먹히겠지 부속 건물 완성 갑니다 간다고요 뭔 일 있어요? 이번엔 확실해 관설로봇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긴장 풀자고 친모다 알겠습니다 다음 피난민 소송 차량이 채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부대에 알려주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음은 조건이 계속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출동 광물이 부족합니다 다음은 누구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이 대장 무슨 일이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영향을 내리실 겁니까? 맞게만 주지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우주공항으로 갑시다 어서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자 conseqer 거기 물 없는 탈 읽ering 우주공항으로 다 ona 주시면 될텐데 사람은 정신장에ера 섬류로연체 용 traits 도움말고, 도움말고! 경고 – 쇼핑몰로 잃을 수 있습니다! 목표 1-1, 동료기관! 엇, 보급구가 부족합니다. 전장 풀자고 친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구냐? 한쪽 일인가요? 엡! 엘트 회장님? 네! 지금 한쪽 한쪽 인정해? 한쪽 인정을 해 주십시오. 이 기타는 안정기 양옥이 이제씩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파괴가 부족해. 직원이 이곳이 있네요. 다음 피난민 수송 차량이 곧 출발할 겁니다. 무 оно footer. 감자 발송! 불로리! 출동 준비 완료! 무슨 얘기죠?! 다음은 누구냐! 이번엔 확실하겠지... 옛 대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시죠. 여기 지원이 필요하다. 자, 가둘까지. 좋았으면. 갑니다. 간다고요. 이번엔 확실하겠지? 우리를 두고 가지 마세요! 예, 예. 영향을 내리실 겁니까? 자, 다들 들었지요? 간설너버 준비 완료! 자, 빨리 빨리! 절 몰라보십니까? 한판 붙어볼까요, 송이? 알았다 오믄, 명령받았습니다. 간설너버 준비 완료! 부속 건물 완성! 긴장불려오십시오! 개지고기의 공격 붙여줄게. 충격 던지를 내리시마. 경고사는 고렴티버 준비 완료! 사장조사는 고렴티버 준비 완료! 접정료 команд조사는 고렴티버 vision 제시장으로 도움말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 건설 로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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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밈거 lin excellence. 기지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 건설 로봇이 공격으로 repulse 본 Zac정분을 기질하십시오. 기지 건설 로봇이 공격팀에 위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 3차 면을 공 Kill 에게 갈 때까지 쫓아왔네요. 목사 4차 면을 공격하는 데 이 Meng두 stop 목사 4차 면을 공격하는 데 이동자들이 다행히 동영상에 기상한 Rincon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목사 4차 면을 공격하는 데 이동성 Gate 2차 면을 공격하는데요. 일자들이 비행히 동영상의 갈등을 공격하는 데 이동성 인정하십니다. 이게 다행히 공격률을 공격하십니다. 저구물이를 감지했습니다. 정확한 좌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맞겨만 주시죠. 불편할까요? 네! 아 예! 무슨 일이죠? 다음은 누구냐? 알았습니다. 절 뭘로 보십니까? 업그레이드 완료 복객은 아직 일어있습니다. 음.. 점점 점점 점결됩니다. 왼쪽의 침대에 upgrade 다음은 수송이겠습니까? 차이 경기지에 버텨을 가능합니다. 전선은 전선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구물이 다루는 사실은, 오랫불로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되겠는데요. 막혔어요. 에이! 깜짝이야! 그렇게 하시오. 여긴 못 짓겠는데요. 응력을 내렸을 겁니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저 한 번 붙어볼까 해, 송이. 기다리고 있어서 출동한 이들이 간다고요. 다음은... 저 한 번 붙어볼까 해, 송이. 야, 빨리빨리. 한 판 붙어볼까, 엘 송이. 우방 지원. 여긴 못 짓겠는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겠지. 다 탔어요. 어서 갑시다. 자, 다들 들었지? 저 이사가 왔습니다. 안 좋은 일인가요? 뭔 일 있어요? 부석감을. 불 켜는 거요. 부석감을 완성. 저 이사가 왔습니다. 네, 알았다고요. 고거에 바로 항공업은words의 고기와 마치의 уров vrm이 종료들을 탐한 것입니다. 대로 서비스의 공기 중에 빠져라. 대로 서비스의 공격을 최대한 성격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도리빨리. 로대로 서비스의 공격을 탄시함으로 침수하게 지지하겠Dr. 등장한 적의 공격을 마치고 있는 스탑중. 공격을fen 지지에 공격을 끌어온지. 다음은 진짜, 야, 빨리빨리. otics암의 공격을 도와라. 역할 수 있습니다. 전 Omega 5. 2시간 동안 사전을 위치할 수 있습니다. 공격을 부고 있습니다. 샵은행은 물기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용격을 받아서 파악한 공격을 부정시 grover. 공격을 부정시켜. 공격이 Väner. 공격 습관으로 먹으면 이게 안심을 거에요. 공격 우리 미세가 부정시켜. 공격이 Academy 공격에서 비춰되어 있다. 공격의 노동을 강화하십시오. 공격으로 뚜껑을 영향을 붙이고 있습니다. 공격을 해야지, 공격을 위치합니다. 공격이 부르시면 금액이 좋습니다. 공격은 급격을 뵙게 끊겨. 공격을 치면 깊은 곳. 경력을 내렸을끔 출동 준비 완료! 경력을 내렸을끔 출동 준비 완료! 스페인보스터무 중 차지하며 타이밍이 가득 살아야 합니다. 스페인보스터무 중 차지에서 차지하려는 건udo가 common with 아기 이것까지 가득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스페인보스터무 중 차지에서 차지ร우신 방등을 정식으로 장지하도록 합니다. 스페인보스터무 중 차지한 단계가 공공연합동 развития 부족하여 información, 대장림이 계신 곳으로 점점 다가가는 지진파를 포착했습니다. 저그가 굴을 파는 것 같습니다. 멋지군. 상황이 점점 재밌어지는데. 전체력이 굴복되어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 대장림을 가려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은 공격이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도움말이 우주입니다. 도움말이 우주입니다. 도움말이 우주입니다. 도움말이 우주입니다.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사령관님. 다음 수송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다음 수송차량이 곧 출발합니다. 출동 준비 완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길은 안전한가요? 뭐 가보면 알겠죠? 자, 다들 들었지? 자, 빨리 빨리! 자, 부족해! ... 침대가 터지기 때까지 한장은 돌코에 접속을 했지만 업로드됩니다. 목표 2,000원 목표 2. 목표 2, 기술, 기술, 기술. 경고 당면을 힐링해질 것이다. 경고, 자고기관관와 함께 공격한 것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담사 forward south-back 경고, 자고기관관과 함께 공격하면 끝나면 다가가가죠. 최저항 초기관관과 함께 공격할 수 있습니다. 참고기관관과 함께 공격하자마을 합니다. 조항이 3동 402cm나서 앞으로 공격하자마자 그리고 000원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음 1번의 항공격력을 함께 공격받으신 부분을 만난 기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